안녕하세요 K-POP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하이퀄리티 PC 손승희 감독입니다 음악이 가지고 있는 색깔, 무드를 드러내는 것을 가장 큰 주안점으로 두고 작업합니다 이 앨범이 어떤 비주얼, 어떤 색깔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컨셉을 기획합니다 예를 들면 태윤씨의 아임뷰 같은 경우는 크롬 여자아이들의 톤보이는 레드처럼 음악을 듣고 제가 처음 느꼈던 컬러나 텍스처를 직관적으로 정해두고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연출 키워드는 세트, 스타일링, 촬영, 조명 그리고 후반에서는 CG와 컬러 그레이딩까지 여러가지 부분에 반영됩니다 뮤비마다 명확하고 개성있는 톤앤매너가 저만의 색깔인 것 같습니다 3분 동안 다양한 씬들이 나오지만 조화롭게 일관성 있는 비주얼로 풀어내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비트와 멜로디가 나오지만 결국엔 하나의 음악으로 기억되듯이 뮤직비디오도 비주얼과 비주얼, 그 사이를 아우르는 하나의 큰 컨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씬과 씬 사이의 컬러 배치나 세트와 의상의 미술적인 조합 이런 것들이 결국엔 아티스트가 컨셉을 자기 옷처럼 잘 소화했다고 생각하게 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애정이 가는 작품은 여자아이들의 톤보이고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작품은 제가 최근에 작업했던 키씨의 가솔린입니다 개인 창작물이 아니라 상업적인 비디오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 감독이 결국엔 처음에 기획했던 대로 아웃풋이 나오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견적이나 기간적인 이슈도 있고 대중과 팬덤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림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감독이 보여주고 싶은 그림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가장 애정이 많이 가는 톤보이는 제가 보여주고자 했던 그림이 아웃풋까지 그대로 나올 수 있었음에도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도 많이 받았던 작품이라 애정이 많이 갑니다 키씨의 가솔린은 키씨와 전작품 배드러브도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여느 때보다 아티스트와 소통을 많이 했던 작품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K-POP은 환상을 기반한 문화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에 제약이 없다는 점이 특별한 매력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외국의 신화, SF, 액션 영화나 만화, 애니메이션에서도 뮤직비디오의 컨셉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화나 만화를 좋아해서 뮤비에서 제가 좋아하는 씬들을 오마조하거나 연출 기법적으로 활용할 때가 많습니다 톰보이에서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처럼 복수 누아르 장르를 뮤비에 담고 싶었습니다 영화 킬비를 보면 회상씬이나 잔인한 장면에서는 애니메이션 씬으로 풀어내기도 하는데 그런 연출을 톰보이에서도 많이 참고했던 것 같습니다 톰보이를 기획하면서 K-POP 뮤비에서 표현이 어려운 선정적인 장면들을 연출하고 싶었던 욕심이 컸는데 아티스트가 실제로 액션했을 때 너무 자극적이거나 위험할 수 있는 장면들은 스톱모션 기법으로 연출하는 등 처음 기획에서 제가 콘티상에서 풀어내고 싶었던 장면들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담아내기 위해서 다른 때보다 더 다양한 크리에이티브한 방식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감독은 나이 많은 남성의 직업으로만 여겨지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K-POP 뮤직비디오의 감독은 점점 연령대가 어려지고 저처럼 여성 감독들도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다면 그 누구든지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감독이 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다만 뮤직비디오를 만들면서 제가 최근에 느꼈던 점은 창작은 혼자만의 능력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작비가 있어야 하고 공간이 있어야 하며 뭐 카메라, 조명, 그래픽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능력과 시너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이 있다면 홀로 방 안에서 골몰하기보단 문 밖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협업해보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남 activist 남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시작 인es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